너 입술에 거품 묻었다 아 또 야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 혹시 너 얼굴 부 über 아 그래 뭐 묻었나? 그럼 아름다움이 묻었나? 하하하하 장난이야 근데 너 요즘 걱정 많다더니 진짜 얼굴 많이 상했네 무슨 취업 걱정을 그렇게 과하게 해 야 아직 밥 안 먹었지? 오늘 점심 내가 쏜다 콜? 하하하하 가자 음 다 익었다 너도 얼른 먹고 힘내기다 맛있겠다 설레 아 근데 너 자격증이랑 역량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알아? 바보야 당연히 역량이 더 중요하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게 만약에 너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봐 음 어제 막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땄어 근데 바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운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당장 고속도로를 달릴 자신이 없는 거지 아직 기술도 미숙하고 고속도로를 달릴 능력도 부족하니까 아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냐고 음 그러니까 역량은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종합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단 말씀 스펙 있으면 뭐해 막상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 이런 말이야 이해되지? 아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우린 아직 젊다는 거야 새로운 걸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익힐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너 왜 이렇게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 라면 다 불었다 어쩔 수 없네 카페라도 가서 음미수를 마시자 쉬워야겠다 너 입술에 거품 묻었다 기운 없게 다니니까 칠칠 맞게 이런 것도 묻히고 다니지 너처럼 사회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몰라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6대 핵심 역량을 선정했어 뭔지 너무 궁금하지 뭐냐면 비밀 핵심 역량은 위인전에 들어가보면 잘 나와있어 건국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역량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너도 한번 꼭 해봐 알겠지? 약속 약속 약속했다 영양 진단 그건 건강검진 같은 거야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그것 봐 그러니까 내가 미리미리 건강검진하라고 했잖아 요즘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매력 떨어지는 거 몰라? 오빠 점점 관리 안 해 진짜 나 식상해 지우야 헤어져 잘못했어 지우야 지우야 어 나 수업 늦겠다 미안 나 먼저 가볼게 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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